이제 이화영 평화부지사 목소리를 하나 들으실 건데요. 시점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2018년 10월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목소리가 나오는 그 한 달 전 2018년 9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죠. 그 당시에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같이 평양을 갔는데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소외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죠. 바로 그 다음 달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저렇게 했는데 2018년 그러니까 10월 달에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목소리인데 저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뭐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관련해서 트위터에 여러 가지 또 글들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2018년 9월에 이제 초청을 받지 못했고 2018년 10월에 저런 이제 트위터 글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김재섭 위원이 시점이 좀 공결없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면 저때 이제 보냈던 공문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북한으로 보냈던 공문들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이 방문을 한다. 방북을 한다. 이런 공문들이 지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북사업과 관련돼서 이화영 평화부지사에게 전결권을 주고 전권을 주고 그 일을 다 처리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북한에 가는 일을 이화영 대표가 이재명 대표랑 전혀 모르게 별도적으로 했을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시점으로도 그렇고 정황으로도 그렇고 말이 안 되는 내용이거든요. 평화부지사 자체가 경기도에서만 있었던 굉장히 특별한 직책이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그런 일들 도맡아 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랑 당연히 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본인이 벽돌로는 거 한 장까지 전부 다 체크한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북한에 가는 일을 본인이 모르게 결제를 하고 본인이 모르게 처리를 한다. 본인과 상관없이 처리를 한다. 소통도 안 한다. 이거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좀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8년 9월에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초청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 이재명 대표의 트위터에는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나서 2019년에 결과적으로 북한의 800만 달러가 쌍방울로부터 대납이 됐다. 그리고 채널A 보도에 따르면 800만 달러 플러스 50만 달러가 2019년에 더 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 김연아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양상을 보면 저는 성남FC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좀 추측한데 지금 제3자 뇌물죄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북한, 대북사업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성남FC인데 여기에 지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재명 대표의 아바타 같은 사람들이 둘 있죠. 성남FC에는 정진상 실장, 그다음에 지금 대북송금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결국 계속 이 혐의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는 모른다. 그런데 나서 보면 다 이 사람들은 깊게 관여된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남FC는 광고료, 후원금을 받았고 대북송금에는 경기도가 당초 주기로 했던 대북사업에 대한 돈을 대납한 것이 되어 있죠. 어떻게 연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일종의 정치, 행정이 굉장히 비즈니스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적이다? 굉장히 주고받고가 명확하고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하는 아주 목표지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나치게 이건 정치의 도를 넘어서 굉장히 위법과 탈법을 넘어서는 무리한 정치와 행정이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양상으로 지금 이렇게 판박이처럼 여러 군데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정치 활동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참 사실이라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대북송금 의혹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 단계인 것이고 여러 가지 의혹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지금 진술인 상황인 것이죠. 이게 100% 확인된 사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 숙제는 결국 검찰이 풀어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하는 이재명의 교환을 공작을 확인받을 맞고 있습니다.